안녕하세요 마리아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시코오즈의 코오즈입니다. 셰프님 저희가 얼마 전에 구독자 이벤트 1000명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러셨어요? 벌써 구독자 이벤트 5000명을 제가 오늘 준비하려고 왔습니다. 저희 마리아즈의 맛있는 비담이 또 다른 주역인 코오즈 셰프님에게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 받고 있어서 너무너무 좀 하필합니다. 아 셰프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샴페인 한번 준비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오빠에게 드릴게요. 아 역시 매너남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강남 서울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스시집이 오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전국에 제주도 아니면 다른 각 지역에도 스시집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만큼 사람들이 조각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네 요즘 스시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네네 저도 그거를 여기서도 느낍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스시코지가 있는 전남동 그리고 뭐 바퀴 여기가 도산공원이라고 하는데 어 네. 아 제가 여기 계속 놀아갈 수 있어요 오우 감사합니다 아 수카이 빵빠래 예예 일단 먼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득주세요 많이? 가득? 고빼기? 고빼기 그러지 마세요 낮이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셰프님은 조금만 저는 저녁에도 일을 해야합니다 아 네 자 저희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주 한잔 하시고 짠 마리아즈의 맛있는 미다 5천명 구독자 축하드리고요 아 그리고 전국의 스시를 좋아하는 모든 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자 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전에 셰프님 구독자 천명 이벤트 때 저희가 코오지 셰프님이 운영해주시는 스시소라에서 오마카세 상품권 드렸었거든요 아 그렇다고 하네요 구독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어요 이미 뭐 몇 명께서는 이미 식사하고 가셨죠 아 네 네 맞아요 근데 거기 직원께서 마리아즈님은 아직 개상 안 해주셨다는 아 10분 입금 언제 될까요 아 10분 빨리 오세요 제가 빨리 입금해 드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탁드립니다 빨리 빨리 오셔서 맛있는 시소라 오마카세 드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앞전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 네 잠깐 언급하고 간 적이 있는데요 오 그러셨어요 네 제 직업은 바로 푸드스타일리스트인데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알았어요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알았어요 몇 달 전에 알았어요 몇 달 전에 제 직업을 아셨습니다 몇 달 전에 제 직업을 아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현재 푸드스타일 케이터링 푸드컨설팅 다양한 푸드 업무를 맡고 있는 푸드 바코드라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요 아주 어려운 거 하시네요 아 좋아하는 거 아 좋아하는 거 네 지금은 제가 유명한 레스토랑 강남에 이제 미션 레스토랑이나 수요미시티나 이런 유명한 매체사에서 소개된 레스토랑들을 맛집들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스시코우즈도 네 저희 협력사 중에 한 것이기도 해요 음 지금 그래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 5천명 구독자 이벤트를 네 스시코우즈에서 코우즈 셰프님과 함께 네 개발한 상품을 응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답하고 싶어서 환불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 몇 분이 한 때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앞전 1,000명 구독자 이벤트 때도 동일하게 5,000명 구독자 이벤트 10분께 저희가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럼 셰프님 저희가 개발한 상품을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역시 초밥열의사이기 때문에 아 초밥을 준비했는데요 네 하나는 참치초밥 참치초밥 아 전국님이 다 좋아하는 네 제가 참치초밥을 열핏해서 그걸 보내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요 네 집에서 이제 참치 이렇게 한 핏 한 핏씩 이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카미 주도 오도 그거에다가 뭐 와사비나 그리고 밥도 이제 저희가 만든 밥이 있는데 그걸 여러 가지 좀 자세한 내용은 아 그런 거 하나 준비했고 또 하나는 지라시 스시 지라시 스시 그것도 집에서 해먹을 수 있게 잘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죠 저희 호우즈 셰프님과 제가 한 6개월 정도 매주 이렇게 미팅하고 상품 개발하면서 보신 끝에 개발한 스시코우즈의 참치초밥이 출시되었습니다 짜잔 고생하셨습니다 예쁘죠 예쁘네요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요 짜잔 똑같네요 아니 아니 저는 뭐 스시코우즈 로고 파일을 달라고 해서 어디서 쓸까 싶어서 여기서 쓰셨네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수시코우즈의 이런 상품을 개발했는데 제가 포장을 함부로 할 수 없죠 고맙습니다 이 백은 보냉팩이에요 아이스 기능이 보냉팩이고요 이렇게 손잡이 까지 달려 있으니까 재활용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거 같아요 여름에 맥주 들고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상품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참치예요 참치와 지라시 스시가 같이 냉동 포장이 되어서 들어갈 텐데요 여기 보시면 슬라이스 참치가 있어요 슬라이스 참치가 이번에 보내드린 구독자 이벤트에서는 주도로 아까미 구 종류가 지금 나갑니다 원래는 생참치 보내드리는 게 제일 맛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집에서 보관 같은 것도 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에요 참치 초밥 그리고 지라시 스시 재료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참치 다진 거 큐브 썰기 큐브 썰기 이만한 사이즈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꾸 같이 들어가고요 저희 앞전에 교꾸 만들게 했었죠 1시간 반 동안 만든 교꾸 그리고 이거는 게살 들어갑니다 게살 그리고 지라시 스시에서 빠질 수 없는 또 이꾸라 이꾸라 제 2의 캐비어라고 불리는 이꾸라입니까? 네 삶은 캐비어 삶은 캐비어 네 연어 알이에요 예쁘게 지금 한 통 들어가고요 아 이거 돈 찾는 것도 여러 가지 계속 고민하셨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런 특허한 걸 가져와서 안 예쁘다고 해서 네 고민 끝에 이런 좀 예쁜 그룹 연기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거 패킹 하나하나부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러셨죠 네 저희 무순까지 해서 네 이렇게 지라시 스시 지라시 스시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이꾸라까지 네 아직 좀 수용한 거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네 저희가 아 맞아 이렇게 초생강이랑 와사비는 같이 꼭 들어가고요 네 스시코유즈에서 직접 쓰고 있는 아 스페셜 초 지금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일본 간장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일본 간장 그냥 간장 말고요 저희가 좀 저저를 해서 맛있게 브랜딩한 간장입니다 네 이거 간장 일본 간장까지 이렇게 패킹이 끝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마지막 짜자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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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야 짜잔 짜잔 진 uhh 척 잘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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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아 피바래요 그게 이번에 여러가지 테스팅을 했을때 제일 맛도 좋고 단도 좋고 초밥이왕으로 딱 맞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초밥을 먹을 때 어떤 쌀을 먹느냐 하면 일단 씨알 하나하나가 너무 크면 안돼요 아 작은 알이 작은 그렇지 않으면 다 식었을때 처음에 생기자마자 할 때는 괜찮은데요 시간 될수록 이제 힘이 없어져요 아 쌀알이 크면 힘이 없어진대도 네네 그래서 작은 살 중에서 그리고 향도 좋고 단맛도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6개월 동안 셰프님이 밥을 초이스한다고 선택한다고 굉장히 많은 밥을 너무 많은 시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배가 나왔네요 저도 살쪘어요 그래도 좋은게 나왔습니다 네 이 본밥도 같이 치시되니깐요 같이 꼭 이 스페셜 초와 함께 샤리 만들어서 맛있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걸 믹스해 주시면 이제 일단 초밥이 된다는 일단 저희 산부입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정말 고민했는데 혹시 그렇게 그렇게 꼭 넣어야 된다고 해서 아 예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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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김이 이렇게 참 너무 독특한 김이죠 네 맞습니다 스시 먹을 때 주시는 이 김인데요 굉장히 매트하고 일본 김 매트하고 두꺼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초밥을 만들어 딱 먹었을 때 같이 먹었을 때 굉장히 식감이 좋은 그런 김이 맞습니다 이거 이 김은 현재 저희가 스시 소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김인데요 아 네 네 네 굉장히 이게 질감도 좋고 네 처음에 드시는 분들 좀 놀라실 수 있어요 놀라요 이렇게 아싹하다 해서 맛있는 김이 있구나 라고 느껴 드실 겁니다 맞아요 그냥 드시는 것보다 이 초밥으로 같이 밥과 함께 먹었을 때 훨씬 더 맛있으니까 꼭 같이 네 그렇죠 지라시스시를 사먹어도 됐고 네 그리고 뭐 참치 같은 경우도 뭐 핸드로를 해서 드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김까지 해서 굉장히 풍성한 풍성한 이런 지라시스시와 참치초밥을 이번에 5천명 구독자 이벤트로 열 분께 선물을 하려고 하니 네 구독자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응원 메시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가 그러면 코오즈쉐프님과 일주일 동안 저희가 댓글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네 어떻게 할까요 저도 안 해도 됩니다 저도 한번 집에서 저희 가족들이랑 먹어야 됩니다 셰프님은 물론 저는 전부 다 테이스팅 했지만 아 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좀 보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안 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일주일 동안 저희가 댓글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셰프님과 상의해서 열 분 네 저희가 무작위로 초이스 한 다음에 네 일주일 뒤에 발표 발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시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수시 코오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말해야지 맛있는 미담도 사랑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